안녕하세요 정은세 사범입니다 오늘은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씻고 옷을 입고 다시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출근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출근하기 전에 커피를 먼저 타가지고 갈 겁니다 가시죠 저희 집 마스코트입니다 앙 앙 앙 네 커피들 이제 다 싸가지고 이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늦었거든요 좀 뛸게요 네 이제 차에 탔으니까 용영검도관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좀 더 만나요 도착했습니다 지금 딱 1시간 걸렸네요 1시간 출근 완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석원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검도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검도장 사당이요? 네 검도장 사당 아니에요? 검도장 사당 산집 자 불러볼까요? 일단 저기 보시면은 조명 쌌어요 저희 2개나 샀고요 저희 2개나 샀고요 우리 관장님이 유튜브 촬영할 때 좀 얼굴이 좀 검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고 여기는 저희 유튜브 촬영할 때 메인 스팟 보시면 저희 공조장에 특히나 공기청정기가 진짜 많아요 한 4대 정도 되거든요 관장님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당근마켓을 가져가서 4개를 구입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호부 노는 데가 이제 두 곳이 있거든요 저희 빅피처예요 더 많이 들어와서 저걸 꽉 채우겠다는 많이 많이 찾은 거고요 저희 도장 많이 오셔가지고 꽉 채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봉도 그걸로도 더러운 노는 데가 따로 있고요 양쪽 에어컨 네 고쳤어요 원래 망가졌었어요 원래 망가졌는데 이쪽만 나왔는데 고쳤습니다 시원해요 겨울올물들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해 저희가 이걸 적어놨는데 장비 쓰기 전에 두 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운동 하실 때도 이거 보셔도 되고 언제든지 이제 넘어가요 흐흐흐 넘어갑시다 말이 안 나와요 저희 죽도 여기는 이제 투등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턴부고요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로 나누게 됩니다 아 그리고 다들 검도 처음 하시는 분은 오하실 텐데 이게 그러니까 검은 이유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요 떼가 아니에요 떼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저런 거 아닙니다 저희 이거 타격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선물로 받으셔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파란 애를 거의 받잖아요 그렇죠 저희 타격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얼음 나와요 얼음 얼음 아무나 안 나옵니다 얼음 원래 얼려오는데 저희 관장님이 또 얼음 나오는 걸로 버튼만 누르면 나와요 이런 도전 없어요 자 저희 탈의실인데 개인 부스가 따로 있고요 여자 탈의실입니다 총 6군데에 놀 수 있고 마지막 자랑 관장님의 섬세함 어디꺼? 구비에는 검정 붙었습니까? 저희가 여자가 많다 보니까 향기 생각하는 고지야 향기에 취한다고 하죠? 자 넘어가시죠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? 아유 적잖아요 빨리 넘어가요 저희 마지막 로봇 총 2개 알아서 움직여줘요 그러면 사모님은 바닥 청소 안 하시나요? 아직 하여행을 해서 하는데 제가 한 번 딱 믿고 나면 이 친구가 마무리 아 마무리요 마무리 진짜 좋죠 제가 청소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깔끔하잖아요 캠프합니다 조명자랑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제가 지금 생얼이거든요 준비되어 있으면 화장까지 하고 왔는데 네 관장님을 모셔볼까요? 다음으로 과장님 과장님 하루하루 이걸? 네 저 조명 자랑 한번 해야 돼요 뭐? 조명 자랑 한번 해야 돼요 어떤 자랑? 이 조명 자랑 조명 자랑? 네 저희 조명 컸다고 자랑했거든요 과장님 유튜브 치즈 넣어서 거기 검게 나온 거 같은데 이게 많아서 조명 컸다고 제가 자랑했어요 검게 나왔어요? 네 저 화장할 때 다들 관장님 화장실 수 있어요 화장실? 저희 과장님 얼굴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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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와 수명 꼭 발 닿죠? 어떠신가요? 만족하시나요? 네 너무 만족해요 거의 뭐 누렁끼가 싹 사라졌다 많이 나아졌어요 진짜게 살 걸어요 이 거를 너무 늦게 사지 않았나 만족합니다 그래서 리뷰 달러 가려고요 별 5개 드리려고요 관장님 비포 애프터로 해가지고 그러면 다 사지 않을까 오늘 지금 시간에 거의 뭐 하세요? 오늘 애들 뭘 해야 될지 되게 적거든요 훈련 일지처럼 하루하루 뭐 했는지 적어요 이렇게 엄청 체계적으로 하시네요 지루하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여가지고 저번에 작전을 짜고 수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오늘 인스타 올려야 돼요 오늘 이제 장비 처음 입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들도 이제 궁금해 하십니까 그거 올릴 예정이에요 애기들 가르칠 때 어떤 걸 중점으로 가르치세요? 가끔 이제 어머니들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애가 조금 양전하지 못하다 그 A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셔가지고 검도보다는 일단 예의부터 치고 그 다음에 검도를 시작합니다 어머니들한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짜증을 못 부리게 그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게 여기서 운동을 조금 힘들게 시켜가지고 지가가 이제 어머니들이 누가로 힘드시잖아요 그걸 좀 덜어드리기 위해 여기서 애기들이 힘을 좀 해놓고 보내드려요 그러면 애들이 바로 치까 봐 방법도 잘 수 있게끔 그렇게 볼 가능한 판입니다 예의가 아니고 수면을 가르치시는 일단 그래도 단학과를 어머니들한테 가서 어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제 목표예요 옛날에는 이제 발로 뛰었잖아요 막 밖에서 전단지를 돌린다거나 그것도 좋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전단지 돌리는 횟수를 조금 줄이고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유튜브 촬영 그리고 뒤로 갈까요? 원래 이런 식으로 좀 돌아다니시는 편이세요? 이게 호스마다 항상 가야 돼가지고 이게 엘리베트 타기도 애매해가지고 계속 걔랑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일단 소주도 좀 겹쳐야 돼 가면 돼요 가시죠 검수복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아요? 네 쌍봉 입고 나오고 싶어요 장면 쌍봉 입고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려고 미리 만들어 놓고 바로 쓸 수 있게 그 개, 4, 5 더, 더. 더 앉아. 쭉 쭉. 그렇지. 그렇지. 3, 2, 3, 4, 4, 5, 6, 7, 8, 9, 9, 10, 10, 11, 12, 13, 14, 14, 14, 15, 16, 16, 17, 18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8, 29, 29, 29, 29, 29, 29, 29, 29, 31, 28, 30, 31, 32, 31, 32, 31, 아침이랑 대장도 갔지만 지금 퇴근이라는 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. 퇴근을 해서 방금 집에 도착을 했고요. 시간은 지금 10시 17분입니다.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오늘 브이로그를 한 번 찍어봤는데 너무 어렵고 카메라가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. 열심히 찍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